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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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오 그런 거 아니오? 언제 와요 냉면! 어디다 왔어? 야! 미리 말을 하던가! 오늘은 메이크업 받아 예뻐진 혜진입니다. 살이 찐 건지 부은 건지 요즘 손이 이렇게 계속 부어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충충 씨!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부어있어요! 여보 몰래 먹어 왔어. 딱! 과일을 먹었지. 요즘 복숭아 철이어서 제가 복숭아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우리 쭁쭁이는 어디 가길래 이렇게 흑과 백으로... 너 바둑돌이야? 베이비야. 흑과 백으로 입었어요. 우리 우체국 한사랑의 집 계속 가요. 맞아요. 좋은 일 하러 가요. 우리 세탁기랑 건조기 기부하러 가요. 제가 작년에 백혈병 소아암협회 홍보대사가 되었는데, 그때 인연이 맺어져서 오늘 그 한사랑의 집이 괴소... 괴소도 멀어요. 생겼어요. 한사랑의 집이 또 생겼는데... 뼘가 뭐 생겼어요? 거기에 제가 세탁기랑 건조기를 후원하게 돼가지고 오늘 거기 괴소식에 참여하러 갑니다. 뭔가 부끄럽다. 기부를 하러 가는데도 뭔가 부끄럽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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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레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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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요즘 날씨가 더운 것도 있는데 만삭되고 나서 진짜 체온이 올라가가지고 너무너무 더운 거에요. 그래서 약간 냉모밀이나 냉면 막 이런 게 땡기는 거 같아 요즘은. 요리믄 courot곤상 상큼하게 땡기지. 나 입덧할 때 냉면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그지? 랭 비ELI 으음 하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 뭔가 이 사람들 냉면을 급하게 만들었나봐 맛이 뭔가 이상한데? 평소랑 다른데? 제가 평소에 시켜먹던 데 맛이 달라요 뭔가 맛이 달라 국물 좀 넣을까? 너무 뻑뻑하지 않아? 좀 괜찮아졌어? 비빔내면 맛없다 그치? 여기는 달걀 대신에 메추리알을 넣어주나봐요 제가 지금 배고파서 예민해서 그래요 둘 다 예민해 배고파서 근데 맛없게 먹으면 장난이 안하고 억지로 배치우는 느낌 딱 그 느낌이야 응 세금이 와 여기는 쌓인집이랑 밥을 해먹을 수 있게끔 다 했거든요 방은 두 개구요 그리고 한 가족이 두 가족이 먹을 수 있게 두 가족이 먹을 수 있게 네 아잇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부끄럽게 이런 거를 붙여놔주셨어요 쿠키 쿠키 진짜? 엄청 귀엽죠? 김밥 먹네 음 맛있어 맛있어? 치즈맛 아 주세요 주세요 으이 진짜? 애기가네 토토 선물 받았어요 열어보자 현재도 써주셨어 우와 우와 토토는 진짜 복 받았어 맨날 선물 받아 그치? 짜잔 아 귀여워 이 신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약간 시그니처인데 이 신발 지금 여섯 개 차 토토야 너가 토끼여가지고 신발 진짜 많이 받는다 이거는 금요일 이건 금요일용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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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아이 감사합니다 토토에게 잘 입히겠습니다 다음 오늘은 토토랑 운동 가는 날 저는 34주차가 되었고 도끼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완전 얼굴이 뚱뚱하구요 일단 반지가 하나도 안 맞고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제 발이 완전 부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저 이렇게 부은 거 처음 봐요 진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운동을 가가지고 유산소 위주로 빡세게 운동을 하고 제가 발이 부으면서 일단 구두는 신데렐라처럼 아예 맞지 않고요 운동화도 지금 못 씻고 있는데 문제가 제가 예전에 뮤지컬을 한창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생긴 새끼발가락의 양 끝에 티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때문에 발이 부으니까 더 아파가지고 아예 쪼리 아니면 못 씻겠더라고요 병원에 전화했더니 김삼보는 직접 와가지고 진찰을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운동을 갔다가 병원에 갈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출산 전에 빨리 이 티눈들을 제거하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운동을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오른발부터 위로 올라가도 내려가 따방 걸음으로 걸어볼게요 하나 둘 셋 셋 셋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여덟 폴이 괜찮으세요? 어 아파요 이제 전방이 좀 많이 심해져서 맞아요 맞아요 빨리 걸으면 조금 충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 진짜 팔처럼 휘어 그쵸 그전에는 그래도 일자에 가까웠는데 회원님 되게 바른 편이어서 좀 늦게 전방에 오 편이에요 시작 둘 셋 내릴 때 천천히 넷 그렇죠 약간 찢고 정확하게 그렇지 그렇죠 살짝 머리만 펴서 건드려만 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허리 괜찮으시죠? 어 혹시 이쪽 다리 훨씬 나아 이쪽이 훨씬 나아세요? 네 지금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 초 중심 잡으시면서 그렇죠 하나 둘 셋 오 진짜 많이 늘어나신다 아 맞아요 저 원래 일자로 잘 내려와요 꼼짝 놀랐어 앞으로가 잘 안 되고 뭔가 더 잘 안되고 옆으로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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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굳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왜요? 원래 그 넘어가시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신 저는 앞으로가 이렇게 사이드만 들고 오 안쪽이 되게 유연하신 거잖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쉬기 못하는데 내려갈 때 배 살짝 바닥에 닿으시죠? 네네 괜찮아요? 네네 제가 너무 불편하지 않는 선까지 다섯 번만 담고 갈게요 하나 집에 와서 샤워하고 오늘 시술 받을지 모르니까 뿌리를 신고 병원으로 갑니다 오늘 했으면 좋겠다 일단 저희 티눈을 보여드릴까요? 갑분 튀는 자랑타임? 여기 보면은 엄청 심하게 숨이 있어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후시딘 네 후시딘요? 네네 짱짱 신나요 여러분 왼쪽이랑 오른쪽까지 냉동치료 받았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임산부라서 그렇게 권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어차피 냉동치료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긴 한데 출산 후를 권해주셨는데 출산 후에 애기를 키워야 되는데 발가락까지 뭔가 아프면은 그게 저는 더 스트레스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아프게 잘 해주신 것 같고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염증이 나면은 약을 못 쓰니까 그게 조금 조심스럽다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들 막 후기를 찾아보고 간 거였어가지고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치료하니까 속이 다 후련한 것 같아요 다음 저는 요즘 눈 뜨자마자 과일을 먹어요 오늘은 토토랑 산전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자 이게 만삭이 되니까 어느 순간 팔다리가 엄청 붓고 이게 부으니까 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한 임신 중기 때 제가 산전 마사지를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바빠서 못 받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달에 제가 산전 마사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원래 임신 전에도 저는 마사지 받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환경에 오게 된다는 통화가 이제 천둥이 저흥이 안녕하세요 수고하시기 오늘의 폭풍은 오늘의 폭풍이 하나의 폭풍이 income 세척 저흥이 날씨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예쁜 분위기예요. 임산부는 똑바로 누워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바디필로우 위에서 받더라고요. 여기도 엄청 빵빵한 바디필로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럼 갈아입고 산전 마사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antioxidants. 이物은 뭐예요? 오늘의 디저트는 푸도라, 체리에요. 부위보스티에요. 임상으로 드시면 좋은 차이예요. 좋다고 하죠. 양수에도 되셨다고 하죠. 네, 맑게해진다고 하죠. 산전관리 많이 받으셨고, 혈액순이 잘 됐을 때 양수가 맑아지면 돼요. 그래서 산전관리에 좋은 이유가 아무래도 양수가 조금 탁하면 되고 왔을 때 퇴즈가 엄청 많아요. 아, 진짜로? 네, 나왔을 때. 근데 양수가 맑아진다는 거는 애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깨끗한 어떤 그 물기가 되서 오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런 퇴즈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 저는 마사지를 받고 나와서 산부인과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서를 떼러 가고요. 사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행은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진짜 찐찐찐 마지막으로. 맨날 항상 여행 갈 때마다 마지막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찐 마지막으로 충충이랑 제주도를 갔다 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진단서를 떼지 않고 티켓팅을 했는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주스가 차가지고 무조건 진단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토 상태도 보고 저의 상태도 보고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 제주도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돼요. 컨디션이 되게 좋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홍콩 가서도 완전 날아다녔잖아요. 확실히 이게 평소에 운동하고 조금 몸을 관리를 해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이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임산부가 계시다면 전 진짜 운동이랑 마사지 받는 거 진짜 돈 아끼지 말고 진짜 추천해요. 이게 몸이 풀어지는 거랑 안 풀어지는 거랑 진짜 차이가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마사지, 운동 이런 거는 꼭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제주도 가요. 너무 신나요. 사실 진단서 때러 왔는데 너무 갑자기 토토가 폭풍 태동을 하는 바람에 완전 귀여운 영상도 얻었고 소견서 받았습니다. 너무 신나요. 진짜 약간 주스가 높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완전 건강하고 토토도 너무 건강하고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나 건강합니다. 오늘 제가 34주 5일이거든요. 특이 소견 없이 항공기 탑승 가능한 여행을 가려면 새 옷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더현대를 와봤어요. 맞는 옷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의 저녁은 장오예요. 너무 신나요. 며칠 전부터 장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시간을 맞춰서 쭝쭝이랑 장오를 먹으러 가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에 그렇게 장오가 맛있는 집이 없는 거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기본은 하지 않을까? 장오는 기본빵은 하지. 그렇겠지? 제발 맛있게. 제발.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袴 꼭 드셔도 돼요 네 와 맛있다 응 맛있네 잘 찾아왔지? 장어 잘 네 아우 나들려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 하다보면 잘할래? 방 좀 한 번 먹다 맛있어? 맛있어 캣잎에다가 야무지게 올려서 음 음 맛있어 응 따봉 응 으흐흐 슬슬 응 렉 아